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어 ppf 이벤트에 대해 공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셨던 15주년 사전예약 도어 ppf 서비스가 9월달에 종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전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성원의 보답으로 신청기간 기준 9월달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드셋 ppf 서비스는 왜 특별할까요? 미국의 최고급 이르코텍 원단을 사용하므로 매우 즐기며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방수와 방호에 강하며 저온과 고곤의 내구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성능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ppf 필름이 붙어있는 상황이고 이쪽은 지금 제거를 한 상황인데 이렇게 보셨을 때 도장면의 차이가 나타나진 않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떼어낸 1년 지난 ppf 필름의 모습입니다. 보통 내구성이 약한 필름들은 1년이 지나면 노란색으로 투명함이 사라지는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필름은 미국의 tpf 필름 제조 회사 중에서 아르고텍 원단을 만드는 곳이 있는데 그 아르고텍 원단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 그 필름을 저희가 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여기에 유리막 포틴 성분이 남아있는지를 한번 물을 뿌려서 발수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유리막 포틴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 진짜 이건 리얼 실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ppf 필름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물이 물방울이 묻혀있는 모습을 보이시죠? 그러니까 유리막 포틴을 하고 나서 그 위에 ppf 필름으로 도장면을 보호해주게 되면 원 자체 도장면은 유리막 포틴이 또 보호를 해주면서 그 위에서 이제 필름 자체가 스크래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 테스트로 지금 이 드라이버 요 날카로운 부분 갖다가 ppf 필름에 이렇게 스크래치를 낸 후에 항상 이제 홈페이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가 보건요. 그게 뭐냐 도대체. 이 보시게 되면 이 tpf 원단 자체가 약간의 두께감이 있고 이렇게 쿠션감이 있어가지고 신축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라이버를 이렇게 스크래치를 낸 후에 이 히팅건 갖다가 햇볕을 받으면 태양열로 인해가지고 그 보건이 되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로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쭉 지금 여러 줄의 스크래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본네트에 이거를 히팅건으로 열을 주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한 1분에서 2분 정도 히팅건으로 뜨겁게 열을 주었는데 보시게 되면 스크래치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바닥에서 굴러다니는 돌을 하나 가졌는데 이 돌로 여기 시공되어 있는 면을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름을 뜯어내고 차체, 그러니까 원 도장 면에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를 또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봤을 때 도장 면에 아까 돌로 막 문대던 부위에 기스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1년이 지났는데도 본드기가 없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원래 PPF 필름이 다 그런가? 아니요. 원래 본드 좀 남는 차들도 많은데 지금 보면 거의 본드기가 남아있진 않아요. 저희가 살짝 물걸레로 이렇게 닦기는 했는데 그리고 이 PPF 필름의 신축성이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드라이버로 이렇게 필름을 쭉 눌렀을 때 보시게 되면 엄청 강력합니다. 이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차량 보호 필름이라는 명칭을 쓰는 거죠. 저희 홀드엣에서 진행하는 신차 패키지의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앞범퍼와 손잡이 그리고 엣지 도어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 15주년 이벤트는 가격이 38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는 도어 PPF를 무상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참가 자격은 신차 패키지 100만 원 이상 시공 고객에 예약금 10만 원 입금 시 자동으로 이벤트 참여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도어 PPF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올댓은 전국의 30여 개가 넘는 지점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전문 튜닝샵입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발빠르게 맞춰 뛰어 고객의 니즈에 알맞은 제품과 서비스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